전북 임실군의 대표 관광지 사선대에 사계절을 담은 대규모의 화원을 만듭니다. 최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북도 임실군의 대표적인 관광지 사선대에 사계절이 아름다운 화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사선대는 4명의 신선히 놀던 곳이라는 뜻으로 빼어난 경관이 으뜸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지난 1985년 사선대 일원이 국민 관광지로 지정됐습니다. 실제 사선대는 옥정호와 임실 치즈테마파크 등과 함께 임실군의 대표 관광지이자 국민 관광지로서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민 임실군수는 지난 22일 사선대를 찾아 화단 조성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코로나19로 안전여행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군민들의 지친 심신에 큰 위로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복지TV 전북방송 최정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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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